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준동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말들 반대가 많았는데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에서 빼앗아가지고 경찰에게 넘기려고 하는 시도가 법제화 돼가지고 지금 이제 목전에 그게 실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권 하에서 그런 정책을 추진할 때 총대를 맺던 사람은 박지원이란 사람이고 누가 보더라도 간첩 잡는 능력을 현저하게 뭡니까 빼앗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지 않습니까 거의 반역행인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국정원의 오비들 국정원의 한때 몸담았던 분들은 그 법안을 막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다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국회에서 다 그냥 중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음에 어떤 일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선거를 사기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옳은 일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하고 방관하고 눈 감아주고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선거를 사기를 쳤으니까 국가정보원에서 간첩 잡는 그런 기능을 뺏어가지고 간첩 잡는 능력에서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찰에 정권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일을 박지원이가 이름 중심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하에서 총대 메고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지금 뭐 문정권 사람들 가운데 감방 간 사람이 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원장부터 시작해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감방에 쳐넣었지 않습니까 그 인물 가운데 아주 기계가 있는 분이 김석규라는 분이죠 이분이 쓰신 글을 제가 또 읽어봤습니다마는 단톡방 같은 데 유행을 하니까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북한 공작은 접촉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김석규 전 국정원 방첩 국장이 최근 동료들에게 보낸 글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문정권 출범 직후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돼서 7개월간 복역한 뒤에 지난달 27일 사면 복근됐다 종복 주사파 정권이 정보전쟁 전사들을 무장 해체시킨 것을 원상회복시켜야 됩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국가를 그냥 해체시키는 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586 운동권 출신들이 국가를 해체시키는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여러분들 어떠하면 뭐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2017년부터 모두 다 전산조작을 해가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국가가 내부의 적돌로부터 완전히 그냥 공격을 받아가지고 선거가 완전히 허물어진 거 아닙니까 그걸 입을 다물고 다른 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그게 그냥 해본 게 아니고 나라를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뭐죠 망가뜨리기 위한 조치지 않습니까 나라를 체계적으로 여러분 망가뜨리는데 백미 절점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선거 도둑질 아닙니까 선거 도둑질을 지금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 사물을 독점하는 국가의 공적 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그냥 조작해서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진짜 여러분들 덕표수인 것처럼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제 책을 읽어보고 한번 반론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한 모든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는 어떤 선거였습니까 240만 표 정도를 여러분 수천 넣고도 25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이거는 특정 정파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 걸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참담하고 부끄럽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협적으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선거를 도덕질해서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체제를 변혁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유와 생명을 빼앗을 거 아닙니까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 뭡니까 국정원을 와해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다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이 국화를 해체하는 자들입니다 국정원을 뭡니까 국정원에서 방체법무를 다 여러분들 박탈하는 거나 대한민국의 선거를 도덕질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경중을 따지면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선거를 도덕질해서 권력을 훔치는 거 아닙니까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진짜 만정이 떨어집니다 인간들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밥솥이지 않습니까 밥솥 이 밥솥을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들을 했습니까 구한말에 여러분들 그 무능한 지도천들이 반 일본한테 권력을 넘긴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그거를 외세의 힘을 받아가지고 겨우 찾아가지고 밥을 좀 먹을만한데 그 밥그릇을 또 깨지 못해가 저렇게 지랄발강을 뛰는 거 아닙니까 참 보면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름도 책 써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냐 이 이야기예요 애들 눈을 한번 봐라 이 이야기죠 아이들 보고 아이들 세대를 생각하면 어떻게 뭡니까 그렇게 선거를 도덕질하고 국정원의 이름들 뭐죠 방체법무를 다 박탈하고 이런 짓을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이야기죠 문재인은 양산에서 뭡니까 살려면 지도 이 나라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엑스 같은 인간들입니다 저도 참 정말 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적단체 간부 동향 내사란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 국정원의 고요한 임무입니다 문재인 일당이 정권을 잡은 뒤에 국정원 해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국정원장 서훈과 정해구 국정원개혁발전위원장 일당이 국가 최고정부기관의 메인 서버를 열어서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끌어냈고 일체 방어권 허용도 없이 직원 400명을 조사하고 40여 명을 사법 처리했습니다 좌익들이란 것은 이렇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나는 좌익들이란 것은 거짓과 위선과 적개심과 절이란 것이 몸에 배여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적대 세력들이 갖고 있는 적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갖고 있는 적대감과 적이라는 것은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한테 태어났으니까 그걸 와해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586 운동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털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니까 그걸 부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나라지만 그들에게는 파도의 대상이고 격파의 대상이고 해체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둥들을 하나씩 뽑아내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선거를 도덕질하는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나이들이 지금 60줄이 가까이 됐는데 선거를 도덕질해야 여러분들 권력을 차지할 생각을 어떻게 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좌익들한테 이름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인간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참만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적개심과 적이라는 것은 절대 뭡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음에 권력 지면 맨 1차구로 집어넣을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부인입니다 장모까지 끌어내가 이러면 집어넣겠죠 그 사람들은 눈물피도 없고 양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김용헌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양심이 있습니까 짐승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정당이란 것이 1년에 수백억 정도의 이런 정당보조금을 받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란 더불어민주당이란 정당이 공당이 수백억 정도의 여러분들 정당보조금을 받는데 부정선거 누가 했겠습니까 저는 부정선거를 두 단계로 나눕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 기획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걸 선거사기범들이라고 이름들 도정놈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선거사기범들의 하명이나 지시나 명령을 받아가지고 전산조작이나 현장에서 뭡니까 실물위조투표제를 투입하는 사람들을 선거조작범 혹은 전산조작범인들이라고 부릅니다 두부류가 있겠죠 식무자들하고 기획자들하고 기획자들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정당 소속이나 정당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일 거라고요 그 정당이 어떤 정당이겠습니까 최소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불만도 많지만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한 그런 기록들은 없는 거죠 당내 갱선에서 뭔가 찝찝한 게 좀 있겠지만 나라가 백척관대의 선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주론의 마키아벨리가 일치기 몹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간파한 지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적대감과 적의감으로 이름던 무장된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관대함으로 대하면 그 적대감은 절대 없어지지 않다는 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지적하는 거죠 자라면서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인간 본성에 대해서 민간인 사찰은 법률 용어도 아닌 감성적인 선동 용어일 뿐입니다 국정은 고유인물을 다 민간인 사찰을 엮어서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분 정도의 연배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이들이 이 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애국심이 강한 세대죠 4.15 부정선거가 이런 발발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항의시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개 60대 70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나라가 한 번 더 망가지게 되면 후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노구를 이끌고 항의 시위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겁니다 상황 판단을 잘 못하면 가장이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사장이 정확한 상황 판단이나 인식을 못하게 되면 회사가 망하는 겁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현 시국과 좌익이나 좌파들의 정확한 상황 인식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죽을 고생을 국민들한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본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그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인생이든 사업이든 국가의 일이든 간에 기회라는 것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회라는 것은 칼은 쓰라고 있는 것이지 칼집에 이런 보관해 두는 건 아닙니다 써야 될 칼을 여러분 못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본인이 칼을 가지고 칼집을 여러분 맞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상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이 제일 잘하시는 글쓰기로 부정선거를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를 다 분석해 가지고 책을 낼 수 있도록 읽혀야 낼 거 아닙니까 읽혀야 그래서 일권은 좀 순항인데 여러분들이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책도 구입을 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 가지고 사람들이 실상을 좀 더 알 수 있도록 제가 사비를 들여서 책은 쓰지만 이런 여러분들 책을 어느 출판사가 맡아서 출간해 주겠습니까 다 벌벌 떠는 세상인데 그래서 제가 사비를 들여 가지고 책을 내기로 했지만 사비를 여러분들 쓰는 것까지는 내가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책이 좀 알려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야 그렇게 해야 가능한 거죠 오죽했으면 책을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정원의 국장님 말씀의 요지도 뭔가 하니까 이게 다 선거부정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에 빌리 블란트 총리의 수석보좌관 퀀트 기요미 동독 간첩으로 밝혀진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훨씬 더한 상황이고 불순 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적화 통일 야욕을 한시도 거두지 않는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침투 간첩을 상대하는 국정원 역할을 약화시킨 것은 자성자박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정보전쟁 전사들 무장해저 시켜 놓은 것은 원상회복돼야 됩니다 분단 대치 중에 간첩을 상대하는 정보수사 기능을 비전문적인 검찰이 능린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저는 아주 의도적이고 사악한 그런 의도를 갖고 시행된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의 대북 관련된 사안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음에 한국의 현대사를 저수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 정치인들은 정말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겁니다 문정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좌파나 자익들은 대한민국 여름 현대사 전편을 통해 가지고 건설하는 쪽에 한 번도 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파괴하는 쪽에 썼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만들어 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괭애감도 가지고 존경심도 가지고 참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평생 동안 파괴하는 것을 어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파괴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중인 겁니다 그들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철두철미하게 파괴한 겁니다 그것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게 되면 국가를 해체하는 일을 해왔다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해온 겁니다 그 파괴하는 것 중에서 목록이 쭉 있겠지만 그중에 어떨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파괴해 가지고 모든 여러분들 2017년 대선 이후에 모든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제야 전문가의 노력으로 100일 하에 드러났지만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가시적인 조치도 취해질 바가 없는 겁니다 방송에 대한 탄압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문정권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실방송 못 파괴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오늘 여기에 김신혜님 말씀처럼 예스24에도 독서평점으로도 꼭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남겨주시면 그걸 보고 또 많은 분들이 실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무임성치하지 말고 함께 나라를 지키자는 거죠 이렇게 좌익들이 뭐죠? 기성을 뿌리고 활기를 치면서 나라 체제의 근간을 허무는 작업을 하면 손 놓고 있지 말고 공박사나 잘해보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힘을 합쳐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한참 요즘에 선거 문제를 다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지금 방첩대장을 지냈던 성함이 김석규 김석규 전 국정원 국장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한 상황이고 불순 분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무력화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한 시민이 기사를 읽고 바보짓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간첩들과 적대 세력과 한통속이 되어서 그 패거리들이 대공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미숙하고 경험도 없고 수사조직망도 없는 경찰에 넘긴 것입니다 검정수사건 뭡니까 조정문제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수완박법안도 1332명이 찬성을 했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